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112입니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주변 한국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까지 필리핀에서 뭐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필리핀에 좋은 일 했지 뭐 필리핀 직원들 먹여살리고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직원을 풀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좀 이익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직원들 월급 주고 내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 먹여살리려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들 인건비가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한 사람 정도는 더 써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 부분에서는 또 한 명 더 써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현지 직원들 이렇게 뽑아 놓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아까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필리핀에서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교민들이 그래 생각하는 교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익은 많이 없는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가게세도 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인들 월급 주는 것도 이제 아깝고 그것도 부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이제 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잘 살고 제가 봐도 이제 생활에 여유가 있고 한 친구인데도 일을 혼자 다 합니다. 필리핀에 나와 있는 한국분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시간이 좀 많다. 시간적 여유가 많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지켜봤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한 친구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일 다 처리하고 또 저녁 늦게 집에 가서 또 밥만 먹고 잠자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일이 이제 사람을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사람을 잘 안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건 사러 가고 이럴 때도 직원들 안 시키고 자기가 일일이 이제 물건도 구매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기 필리핀 생활을 하면서 현지 직원들한테 모든 걸 시키고 또 직원들한테 뭔가 좀 의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의지하고 했는데도 이제 그만큼의 능력 발휘를 못 하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도 아깝고 그런데도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 좀 생활이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직접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큰돈은 못 벌어도 직원들 안 쓰고 직접 다 일을 하니까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모은 후에는 또 다른 일을 또 시작할 수 있고 지출도 한번 어려워 봤기 때문에 지출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뭐 갑자기 어려워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얘기는 필리핀 와서 내가 뭐 현지인들 먹여 살리고 이랬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다. 다들 직접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하시던 것처럼 직접 다 이제 손수 자기가 일을 다 하고 필리핀에 와 있는 이제 교민들 중에 몸이 좀 편하고 한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처럼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해야만 이제 필리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잘 되고 하는 그런 업체는 직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직원들한테 월급 나가는 게 아깝다. 아마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수익이 없고 이러면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아깝고 괜히 내가 이제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한국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필리핀 와서 필리핀 사람들 먹여 살리고 필리핀에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게 이제까지 뭐 했냐 이렇게 하면 뭐 애들 키웠다 뭐 애들한테 이제 필리핀에서 살면서 이제 영어는 안 가르쳤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 들으면 좀 좀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잡고 성공하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와서 이제 애들 영어는 가르치지 않았냐 잘 가르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건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리핀에 안 오더라도 선진국에 가서 애들 영어 가르칠 수도 있는데 굳이 후진국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는 거 하나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오래 살았지만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필리핀 살면서 직원들한테 이제 월급 나가는 거 아까워하는 그런 일은 이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직접 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일머리도 배우고 필리핀 적응도 빨리 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실패할 확률도 낮고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민들 중에는 지금 제 얘기가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